끝났어? 네. 같이 퇴근할까? 좋아요. 부편집장님이 제 첫 사수였던 건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. 웬 송글의 회식 같은 멘트야. 아직 안 간다. 며칠 남았어. 정작 일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. 저는 정말로 많은 것들에 고마운데 그중에서도 우리 팀하고 함께 일하면서 제일 고마운 일이 있었거든요. 뭔데요? 사실 제가 유도 관둔 게 부상 때문이 아니었거든요. 몸은 다 나았는데 마음은 뭔가 낫지 못한 그런 기분이었어요. 근데 우리 팀원들 만나고 우리 팀원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진짜 다 괜찮아진 느낌이었어요. 나도 그래. 너하고 준영이 온 뒤로 마음의 부상이 싹 나은 느낌이랄까? 그래서 그래서 떠나실 수 있는 거겠죠? 먼저 들어가. 아니요. 먼저 들어가세요. 나 차 가져왔어. 먼저 들어가. 그럼 일부러 저랑 같이 여기 와주신 거예요? 기사님 기다리신다.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불편집장님. 더워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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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하소서, 내가 한 개 있어 줄게. 너와. 그러면 되겠다. 나의 네가 되고. 너의 내가 되는 거야. 너의 내가 되는 거야.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. 내가 마지막 문을 넘어설 준비가 되었다는 걸.